어휴 미호야 응 어휴 지하철 타러 왔는데 지하철이 좀 이상한 것 같애 그러니까 여맨아 여기 뭔가 이상해 뒤를 봐 뒤를 어 이거 뭐야 이거 피야 설마 어휴 여기다가 위에 이스케이프 탈출이라고 써 어휴 미호야 산산조각 나면 어떡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잠깐만 이건 피인가 먹어볼까 아니잖아 케찹이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어 내가 돌아왔어 빨리 가보자 이 지하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게 분명해 그렇지 무슨 일이지 그니까 말이야 이거 지하철 왔다 우리 지하철 타고 일단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래 그래 휴 탔다 어? 지하철에서 흥겨운 노래가 여맨아 여기 좀 봐 왜왜왜 무슨 일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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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상한 여자가 여기 있어 뭐야 어 미호야 여기 이상해 여기 뭔가 이상하다고 어 여기 얼굴이 있어 어 어 문이 열렸다 뭐야 여기 뭐야 어 지하철 여기 아니야 여기 뭐야 여긴 어디지 어디 이상한 집이 있어 어 코인 코인으로 냈는데 어 이상한 이상한 도끼는 아저씨가 어 저 아저씨 옆집 아저씨라는 아저씨인데 응 어 하여튼 되게 난폭하게 아이들을 가두는 아저씨야 아 그래? 응 난폭하게 아이들을 가두는 귀신이다 응 이 지하철에서 랜덤으로 귀신이 나오는 거 같은데 어 어 진짜? 그러면은 다음 것도 한번 타보자 그래 다음 것도 한번 타보자 가자 아무래도 지하철역에 내려서 동전을 먹고 오는 거 같아 응 어 여기 뭐야 여기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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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미호야 그거는 그 지하철 역 아니 지하철 유리에 비춘 너의 모습이잖아 앗 무슨 소리야 어 염앤아 너 여기서 뭐해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염앤아 뒤에 그건 나 염앤이는 뒤에 있어 응 어 넌 줄 알았어 하하하 어 지하철 뭐지 어 지하철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한 걸까 그러니깐 말이야 아 Chromos фильма 잘 쏟냐 어咁 아 защ아 어 야 무슨 곰돌이 인형이 들어오냐? 피잣가게 곰돌이 인형이 지하철로 들어왔어 이상하다 지하철이 좀 이상하다 당해버렸어 녀석에게 아 무서워라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오 오 오 오 왜그래? 이 인형 뭐야! 왜그래 왜그래 흐으으으으으으 탔더니 아직도 피잣가게 인형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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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oton 탔는데 타지마 아직 타면 안될것같애 으으으으으으으응 그런가보 빨리 나가서 도망을 가야되나봐 으으으으으으으으응 그런가부다 지하철 안에 있으면 바로 공격당하나봐 안되겠구만 안 내려가서어 나 탔다 기다려 나도 타고 있는 중이야 응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아 여기 지하철 진짜 이상하다 어? 귀신들이 사는 그런 곳에만 지하철이 내리나봐 그러니까 어 왔다 왔다 어머 뭐야 뭐야 먼저 가 먼저 가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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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진짜 진짜 괜찮아 괜찮아 놀이공원인데 여기 광대가 있나봐 광대 아저씨가 놀이공원에 내렸는데 오 이게 엄청 무서워 다 불이 꺼져있고 옆에 옆에 사람 있어 오 지하철 여기 그게 있어 광대 광대 여기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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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옆에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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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 아저씨가 광대 아저씨 여기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광대 아저씨가 광대 아저씨가 노렸어 너무 무서운거 아냐 아니 아까는 엄청 안 봤었는데 갑자기 막 고개 돌리더니 우리를 갑자기 여기 그니까 생각했어 이게 뭐야 아이고 비밀 너무 무섭다 엄청 빠르네 우와 진짜 진짜 무섭다 업에 나오는 삐에로 광대 같은데 업이었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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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야 삐에로 아저씨 어 여기 강아지도 체험하러 왔어 어 뭐야 강아지다 어 이거 이거 할머니 그 집 아니야? 그레니? 그레니 그레니 할머니 배경음악이 이건 어 무서워 빨리 들어가봐 아무 때나 들어가봐 아무 때나 들어가보라고 어딨어 미호야 어딨어 어 너 거기에 혼자 숨는거야? 하하 너 나 무서워 아 너 저리가 아이씨 어 왔다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우리 열고 돌아갈까? 돌아갈까? 지하철 먼저 나가봐 아니 너 먼저 나가봐 하하하 너 어 어 어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 그치 열어 들어가봐 어 어 우리 살았나봐 어 살았나봐 할머니 귀신은 못봤지만 어 우리가 잘 숨어가지고 살 수 있었어 어 어 진짜 마주쳤으면 우리 바로 죽었을걸 그니까 근데 그나저나 우리 집에 갈 수 있는거 맞아? 나 지하철 탄 이유가 집에 갈려고 하는건데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버스오고 하면 안될까? 하하하 어 그럴까 여메아? 버스오고 하는게 낫겠다 그래 이거는 뭐 달려도 달려도 우리집엔 도착하지 못할거 같아 뭐 이런 지하철에 다 있니? 저 웃기는 지하철이라니까? 하하하 그러면 한군데만 딱 더 둘러보고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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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우리집에 내려주신다고 했어 이번역은 우리집 역입니다 내리시 문은 우리집 오른쪽입니다 그렇대 오케이 내리자 어 여메 너 너희집 진짜 좋다 어 우리집이야 드디어 우리집에 왔어 뭐야 우리집에 우리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리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드디어 우리집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네? 뭐 이런게 다있다? 지하철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멘아 니가 그리울거야 우리집에 아무것도 없네? 우리집이야 우리집 왔어 미안한데 여맨아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난 우리집으로 갈게 안녕 으아아아 따라온다아아아아아아 우와 야 이 살인마는 왜이렇게 빠르냐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집은 안될거같아 너네집으로 가자 아 그러면 그 다음역이 우리집이야 그래그래 다음역은 미호네 집입니다 미호야 그럼 너네집으로 가는거다 알겠지 그래 이번엔 우리집이야 그래 진짜 너네집에 가서 마시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놀랬다 뭐야 가베이소 아저씨 뭐야 저 아저씨 뭐야 저 아저씨 우리집 저원사 아저씨인데 월급 안줬더니 화나가지고 저러시나봐 음 너네집 너네집의 아저씨구나 아무래도 미용실에 온거 온게 아닐까 우리가 미용실 바위로 머리를 잘라주신거야 잘가렴 지하철을 탈수가 없게 됐어 아무래도 이 지하철역은 망할거야 이 지하철역은 안될거라고 어쨌든 우리는 집에 갈수 없게 되었어 우리 그냥 버스도 이상할지 모르니까 걸어서 가자 그래 여멘나 걸어가기 전에 여기서 햄버거 하나 주워와 그래 그래서 맛있는거 하나 먹고 하자 우리 그럼 나 뭐 먹을까 지하철역에 이런것도 파네 타노스 건틀릿이네 타노스 건틀릿을 판다고? 미안하지마 넌 16코인이 없고 4코인이 있어서 줄 중에 하나만 먹을수 있어 그럼 내가 콜라 할게 초록색을 누르면 돼 난 살수가 없나봐 여기 밑에 초록색 동그란걸 누르면 돼 아 콜라 하나 먹어야지 냠냠냠냠 이제 집으로 가볼까 집으로 가자 우리 그래도 지하철에서 재밌는거 많이 봤다 그치? 그러게 신기한 경험 많이 했어 무서웠지마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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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